으 이게 말은 무신결 어 어 상당이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예님 아 오! 연예인이다! 오! 연예인이다! 오! 해봐야지! 다 막았는지 그만해! 야, 이게 안 돼? 한 번만 더 치고는... 안 돼요? 자, 인수단이었습니다. 둘, 셋! 엘베스 팀! 안녕하세요, 에이티슈입니다. 우리 민기가 감 잡을 경우 한 마디 해봐. 감 잡는 날 보자. 다들 어차피 오랜만이면서... 제가 대구가 처음이거든요. 저번에 왔었잖아요. 놀러 온 게. 아, 놀러 온 게. 바로, 바로 물어보래. 그냥, 보이면. 그러면 대구로 이행시, 귀엽게. 하나, 둘, 셋, 대! 저 여성이는 주어가려고 이렇게 다행이 잘... 아, 좋다, 좋다. 제가 대구에 진짜 유명한 게 많다고 들었거든요. 그래서 오늘 한번 탐방해보면서 저희 에이티슈 식구들이랑 즐겁게 한번 놀아보겠습니다. 식구, 대구, 와우. 와우. 식구! 우리는 식구! 우리는 식구! 여러분 혹시 명대사가 기억나는 게 있으실까요? 저는, 저는 제일 최근에 본 드라마예요. 마이 네임. 마이 네임. 마이 네임. 안보연 선배님 팬입니다.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. 아, 네. 정보연. 네. 그러면 하지 마세요. 알겠습니다. 아, 네. 알겠습니다. 잠, 잠, 잠. 돌려. 빵! 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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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튼. 왜요? 되게 진지한데? 대구의 빵이 유명한 걸 어떻게 알고. 빵! 시, 돌려. 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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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들어. 전필토 형사가. 저는 그 이미테이션에 민수라는 역할이 있거든요. 아, 정말요? 네. 그 역할이 해보고 싶습니다. 아, 보여주세요. 아, 정말요? 감사합니다. 아, 박수. 이거지. 귀엽다. 너 잘한다. 저는 또, 부사장님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. 부회장! 네. 아, 부회장. 김 비서가 왜 그럴까? 너 왜 그럴까? 너, 김? 이렇게 한 살 한 살 먹기 전에 학생 역할을 한 번. 아, 잘 모르겠다. 학생 역할. 반에서 반자가 할 거 같은데.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? 간단하게. 부사님! 오늘 숙제 했었는데요. 아, 오. 종 치고 얘기해야 돼요. 종 치고. 종 치고 얘기해요. 승리! 뭐야? 뭐야? 어, 깜짝이야. 뭐야, 여덟 명이잖아. 손 나로 움직여야 하죠. 우리 손을 봐 봐. 두 분실은 없다. 득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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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득근이요? 네, 득근, 득근. 아, 득근, 득근. 얻을 듯 근육근! 득근! 하나, 둘. 하나, 둘. 팀 부에 어울린다. 둘, 셋. 고개 들어! 고양이? 개, 고개 들어. 오, 예! 오, 예! 오, 오! agency! 뭐? 시냇어, 뭐? 하나, 멋지 하나만. 너희가 톱스빵에다가 내 실은 보냈잖아. 네, 저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는 K-드라마에 강하거든요. 투 대비이네요. 탄사처럼 톱스는? 데뷔 샥. 안녕하세요, 샥 스파클링입니다. 샥 스파클링? 센스 있네. 햄씨. 야, 진짜 맛있어. 진짜 와야 돼 또 이러고 갈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는 팬분들이 불러주신 이름으로 정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는 톡파즈에요 왜 톡파즈에요? 팬분들이 제일 톡파즈라고 해요 빨간색깔 있어요 톡파즈만 불러주세요 톡파즈가 무슨 보석인데요? 톡파즈볼 여성아 깐주세요 먹고싶어? 반응좀 해주면 안돼요? 야 너무 야 우영아 에이틴이 에이틴이 무늬로 만들어서 오케이 이게 바로 무신기라 여러분들이 서 계신 곳은 대구에 있는 대산성당입니다 아하 뭐라고요? 키로 조금만 보세요, 기기. 기기 착착. 기기 착착. 아, 기기. 이거 어떡해. 왜 어떡해? 왜 어떡해? 견동이 너무 어려워요. 노래 안 해도 모르겠다. 기, 착, 기. 영, 거, 시, 기. 래는 상큼한 레몬. 이거야. 기, 길이, 오른쪽. 차, 차지, 왼쪽. 치기, 양쪽. 차, 차지, 양쪽. 우리는! 파이팅, 파이팅! 파이팅, 파이팅! 리듬 파이팅, 파이팅! 기, 착, 기, 요. 땡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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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난 거야? 내가 차트 왼쪽 갈게. 펠라! 펠라! 저거 같이 갈게요. 기, 착, 기, 착, 기, 착. 둘, 셋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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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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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. 기, 착, 기, 착, 기, 착, 기, 착, 기, 착.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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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나 안 해줄 거야 야, 들어와 빨리 안 돼요 맞네? 들어와 우리는 샥 스파클링 야, 이거 잘해 리듬 차야된다, 리듬 강아지 기 차께여 분홍살이 아기, 아기, 살고 야, 그래도 안 돼 됐어, 됐어 아기, 아기 열심히 해야 하네 형, 쑥이 바로 갈게요 정전 싫어한다 오 왜 놀아? 칙 찍 뽀뽀 칙 찍 뽀뽀 피터 끼려 꼬막살이 아기 아기 잘 되단다 둘 둘 둘 둘 둘 둘 둘 뒤에도 있었네 뒤에도 반복이야 잘해줘 1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안 보고 저거 저거 들어가자 앞만 그냥 두꺼번에 있어야 돼 눈 봐야 돼 피터 끼려 꼬막살이 아기 아기 잘 되단다 틴 호 틴 아 칙 찍 뽀뽀 왜 왜 왜 누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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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난을 해준다라? 아 오케이 내가 넘어갈 수 있었는데 감독이 몰랐는데 내 표현보고 알았어 고개를 들어 드랍 더 빗 예 드랍 더 빗 내가 모를 수 있었다 계속 몰랐는데 내 표현보가 알았어 떼주면 안 돼 정말 아 이 팀은 통하지 않았잖아 네 마지막 마지막이다 우리는 샤 스파클릭 샤 스파클릭 기차 소리 두 번 받으래요 아 귀여워 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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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눌렀어 눌렀어 아 안돼 안돼 눌렀어 눌렀어 아 안돼 안돼 오케이 오 잘했네 자 1등은 딱딱박드린에게 돌아갔습니다 이곳이 더 분주 촬영했던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장면을 패러디할 수 있는 행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부럽다 너무 부럽다 1등이 정해지는 게 아니라 1등이 하는 거라고요? 너무 부럽다 좋은 건 너네 다 했다 진짜 하고 싶었는데 에이트니에 대하여 정리 두 고 2등이 정리 2등이 정리 2등이 정리 2등이 정리 3등이 정리 3등이 정리 3등이 정리 3등이 정리 본인들 눈에 뭐가 보이시죠? 아 저기 계단이 엄청 많네 여러분들이 오신 곳은 3.1운동 계단이고 네 이곳은 김비서가 왜 그럴까의 촬영지로 유명한 명소입니다 오 진짜 재밌게 봐 너무 좋아 정답! 박서준 선배님 김비서요 정답! 박민영 선배님 이 эконом 2등이 정리 2등이 정리 7에 나와야 하잖아 세에 빠르게 나와 난 목낼게 안 넘어진거 가위바위보 나이스 안 넘어진거 가위바위보 2번째 안 넘어진거 가위바위보 2번째 아 또 너 마지막 각과? 아니 우리 몇 번째 3번째 이라고 우리 3번째 세 번째 우리는 샥 스파클링 하나 둘 셋 화이팅! 와 아니 지나가시네 근데 틀릴줘야 너 왜 택하네 저 오늘 대단한 띠는데 저 옆에서 벽치기 벽치기 한다 철권 아니야? 철권? 안 보일 거 같은데 저 안 로맨틱하다 어 뭐야? 고개 왜 돌려 이상해 어 저 극복하는구나 킹구 저 정말 둘 다 伊 어? 어? 에이 저렇게까지 이야 롯지 아닌데? 추운 거 같은데? 딱 계단 떨어지는 거 잡아준 거 같아 말을 하지 너가 안 와보는데? 우리는! 파이팅! 파이팅! 파이팅 하면 안 되지 우리 팀은 아닌데 야 이거 높다 귀엽다 저거는 저렇게 하는 거야? 완전 귀엽다 둘이 잘 어울린다 진짜 잘 어울린다 여성술은 없다 득근 저 팀은 하체가 또 좋거든요 아니 여성은 하체 분실이에요 저기는 상체만 상체만 해요 엄청 좋아졌어 저희 둘은 상체만 해요 빠르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스쿼트하면 이 점 스쿼트하우트 네 아 저거 다 찍혔어 다 찍혔어 세 번만 더 세 번만 그렇지 하나 귀여워 요새는 귀여워 2 1 누가 1등일까? 나는 2등 발전하겠습니다 2등 발전하겠습니다 2등은 누구? 2등은 몇점일까요? 2등은 두번째로 톡파즈 아, 투파드 내게 투파드는 다리 올린 게 너무 앙증맞고 귀여워서 점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3등 3등 3등은 득금 PT 야, 우리다, 우리다 득금 PT 좋았는데 얼굴이 잘 안 보였어 표정은 아니, 포즈는 좋았으나 산이 얼굴이 안 나와 산이 얼굴이 안 나와 그러면 두 팀 남았죠? 세에 얼굴 안 볼 게 없는데? 야, 이거 활동 아닌 거 아니야? 발언을 하고 싶습니다 김비서 드라마를 보면 잘 들었습니다 네 넘어가시죠 역시 여사의 MC 네, 100명 주세요 1등 발표하겠습니다 네 시작 최대한 신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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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하합니다 예, 축하드려요 이 벽 짚었던 그 장면이 너무 로맨틱해 보였고 이 벽 짚었던 장면이 너무 로맨틱해 보였고 저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방력 있는 걸 좋아하시는구나 자극적인 걸 좋아하셨네 제작진이 심쿵했다며 이해 없으시죠? 네 한 방 찬스 한 방 걸치면 안 돼요? 그럼 뭐 할 거야? 그럼 안 해야 됩니다 그래 남은 적 할게 남은 적 할래 극걸류 아니면 안 해주신대요 폴짝 뛰셨어 뭐야 뭐야 대구까지 3시간 반 걸려서 왔는데 대구까지 3시간 반 걸려서 왔는데 한 번만 더 시켜주면 안 돼요? 제가 이 팀의 맏형인데 그럼 대구로 이행시 귀엽게 하나 둘 셋 해 대구에서 하나 둘 셋 구 구 구걸합니다 사먹을 시켜주세요 사먹을 시켜주세요 사먹을 시켜주세요 사먹을 시켜주세요 사먹을 시켜주세요 사먹을 시켜주세요 스타트 좋았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민기야 민기 따라 달렸는데 좋았습니다 송민기 씨 앞으로 나오세요 민기야 또 이렇게 방조해서 얘기하는 게 오랜만이죠? 왜 이렇게 좋아요 왜 이렇게 좋아해요 해요? 민기는 대구 처음 놀러왔는데 민기는 대구 처음 놀러왔는데 민기도 이기고 싶다 이기고 싶다 이기고 싶다 민기도 이기고 싶다 이기고 싶다 이기고 싶다 와 와 이기고 싶다 와 와 이기 와 와 이기 이게 바로 무신기라 자 그러면 현재 점수 불러드릴게요 네 상상과 상 특급 PT 10점 어 왜 10밖에 안 돼 현재 10점 그 다음에 고개 들어 0점 고개 내려 스파클리 50점 오 해볼만 하다 이거 제크파트 10점입니다 저희 하겠습니다 저희도 하겠습니다 네 해야지 이건 저희 다 해요 근데 우리만 애교하고 다 할 수 있는 거였어? 어 우린 1, 2, 3등이 있잖아 할 거야 갈 거야 게임이 뭐예요? 우린 톡파즈 반짝반짝 자 할게 아직 5 8 7 6 5 4 3 2 와 3 4 5 5 3 5 5 6 5 5 5 5 6 5 5 5 5 5 빨랬다 야 늦었어 늦었어 아니야 아니야 된 거 같아? 근손실은 없다 득끝 득 득 6 5 4 3 2 1 됐다 이거 됐어 이거 됐어 무조건이야 이거 됐어 다음 사람 네 저희는 무조건 성공입니다 쟤 애플워치 있는지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애플워치요? 어 야 손목에 애플워치 있는지 봐봐 야 손목 확인해 쟤 어? 야 너 손목 확인해 손목 들어봐 왜왜 야 있네 있네 야 잠시만요 손목 봐봐요 손목 야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없어? 없어? 우리도 하려고 했거든요 그 사람을 잡냐 아휴 그러면 안 돼 우리는 시작 스파클 누가 눌러 9 8 7 6 6 5 4 3 2 1 아 아 아 근데 확실히 쟤네는 떨어지고 한참 있다가 착하게 보여줬어 5 2 5 1 2 2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야 우리 여기서 실패하면 집에 가자 오늘 우승환 팀은 없습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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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ake elet 예 꿈에을 꿨 saw 우리를 기다린다고 멈추지 않아 절대 자 이제… 고생하신 여러분들을 위한 대구의 흑식이 준비되어있습니다 배워보다 queremos 밥이다 밥이 다 이제 맛있는 식사를 하러 이동하겠습니다 밥 먹으러 가자 먹는 것도 꽤 있는데요 하나 명, 요리를 seamless 이게 바로 무신기라